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가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맞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식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18세기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강간해수도 여러 번 그 이름을 들으신 분인데 해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견도자 조지 휘트필드 하면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화이트하고 필드하고 흰들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로긴의 휘트필드라고 그래요.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18세기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크게 지장을 받았을 것이고 그 운동이 지장을 받았다면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같은 그렇게 탁월한 성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이 위대한 성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그 후손을 두고두고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휘트필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30년 동안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초인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해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중노동인가를 압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그 정도로 설교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또 자신을 초청한 집에 가면 함께 찬양하고 중복기도 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이 쓸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녹슬어가면서 없어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고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전도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간에 엑서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곳을 그는 그냥 통과할 생각이었지만 휘트필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을 했습니다. 들판에 강단이 임시강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그는 올라섰습니다. 휘트필드의 그 몰고를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쳐있었고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필드는 그 강단에서 눈을 감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휘님의 일에 지쳐있기는 합니다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휴거 본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증거한 설교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를 찾아가 보니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막힌 그리고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갔는지 모릅니다. 이브 시간에 제가 주일 날 아침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 그랬더니 밑에서 쭈쭈쭈하고 혀를 참여해서 안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안됐느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전부 다 깔깔 웃어요. 아니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죽으십시오. 아니 정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래 살라고 질질 끌면서 녹이 쓴 똥무거같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지 말고 제가 뭐 저주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면 또 히트필드가 몇 살에 그렇게 죽었느냐 하고 또 나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추측하세요. 좀 오래 산 사람에 비하면 좀 빨리 간 셈이고 좀 빨리 간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살고 간 사람입니다. 왜 히트필드가 그토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세부치처럼 달아없어지는 생을 살기를 원했을까? 사도바울이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왜 히트필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보금을 위해서 그렇게 한 생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시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부여하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부여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는 영원토록 담이 없는 의니까 얼마나 부여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얼마나 부여합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장차 저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영광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성한 영광이니 얼마나 부여합니까? 이 부여함을 깨달은 사람은 히트필드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도록 오금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고 병들도록 일하기를 원했고 죽을 때까지도 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예수 그리시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보금이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여함을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기를 조금 더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보금이 우리 모두를 부여하게 하는 축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 그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믿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는 보금을 들은 일이 없어서 못 믿었소 한다면 뭐라고 할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듣기는 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서 못 믿었소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못 들어서 못 믿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변명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간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못 들었으니까 못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14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이 다시 반복합니다. 다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구든지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예수의 부여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들어 믿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무리 타당한 논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통하지 않느냐? 그들이 못 들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도를 보내서 얼마나 자주자주 듣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잠깐 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2장 7절 내용이 거기 나오죠. 기록된 바 다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요함과 같으니라 옛날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복음을 전하는 종도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바리요. 복된 바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듣지 못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요. 왜 그런가 하면 10편 19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딱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종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다는 말은 도무지 그것은 통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백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7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대로 가라 먼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증거된다고 했습니까? 첫째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세 개가 전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복음 증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제일 골지 마지막 딱 끝까지 그것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도 첫째 끝째 세 채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한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건 도무지 논리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도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소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변사 여사의 말로 말하면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헐뜯고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은 연병이라 전면병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민간 유대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연병 같은 이놈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했다 변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변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소린지 잘 알지를 못해 못 믿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구실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만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못 믿었다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19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그 다음에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인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진하게 하며 시진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되하리라.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 백성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만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보라. 그 미련한 백성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미련한 백성도 깨닫고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통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대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았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라.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뗄감이라고 멸시하더니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너희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른다는 것, 무지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몰랐고 또 알만한 능력이 없어서 몰랐다면 사실 용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게을러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보험관계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또 들어서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습관이 아주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보험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잘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 몇 마디만 듣고는 그냥 보험에 들어버려요. 그리고 꼭 보험금을 받아야 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엉짝을 못해요. 회사에서. 자, 약관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 그거 몰랐는데요? 왜 몰랐습니까? 기록해놓은 거 당신이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까? 게을러서 안 읽은 거예요. 고의로 안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은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 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증거해 주었지만 그들은 게을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희담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참 기가 막힌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만 하십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못 들었다 들어도 무슨 소리지 몰라서 못 믿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듣고 할 만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런 자들을 위해서 문을 닫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아할 수 있습니까? 못 들어서 못 믿었다는 말을 하는 자가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을 사방에서 많이 불러일으켜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다시 봅니다. 왜 보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15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누굽니까? 교회 안에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몇 사람, 성교사로 나가는 분들,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내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교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는 다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접니다. 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동시에 누굽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너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인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세워놓은 토우에 깎아놓은 토우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들이 받은 소명을 우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보냄을 받은 것이고 사랑의 교회가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설 2장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토우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왜 제사장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에 소속한 자는 한 사람 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마음을 열어서 야 내가 보냄을 받은 증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보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보냄 받은 자로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녹여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깜빡 잃어버리고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 자체가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았으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먼저는 우리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현장이 바로 보냄 받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하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전두하는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전두의 은사가 없어요. 하고 핑계합니다. 이 핑계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겠다.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명령은 특별한 전두의 은사를 받은 교회 안에서의 5% 미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95%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사만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구상에 있는 아직도 예수 못 들어서 듣지 못해 못 믿는 사람들에게 보금전화라고 세우고 다닙니까? 그런데 은사받고 소명받았다고 특별히 자각하는 불과 5% 미만의 사람들만 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언제 세상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할 땐 5%가 아닙니다. 95%까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까지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에 95%가 움직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구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의 교제에 묶이는 것은 안 가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묶여가지고 우리끼리의 틀 속에서 뱅뱅 도는 것은 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제가 아름답고 아무리 다락방이 깨가 쏟아지고 아무리 성가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일학교 와서 붙어있어도 자기끼리끼리만 살고 그 길이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금을 듣게 하려면 그들 개개인과 성실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해질 수 있도록 진실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주부는 자기 아파트 이웃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까 궁리하다가 그 가족의 생일을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력에다 그 가족들의 생일을 전부 적어놓고는 꼭 생일 때마다 이쁜 카드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야 되니까. 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끼리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은 그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보를 보니까 지금 남아메리카에는 특히 브라질 같은 곳에 그렇습니다. 원래 타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대신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톨릭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신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1년에 50만명 이상이 타톨릭에서 대신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작년인가 그 나라의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두 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교황을 영접하기 위한 집회였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에서 전도 집회를 연 것입니다. 교황이 오니까 50만명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나온 사람은 불과 10만명이 지나지 않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전도 집회에는 그날 20만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열기 속에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교파 중에 특별히 어느 교파냐 우리 장로교로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순복음교회 우리나라로 말해서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너무 전도를 열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그러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길래 그러느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를 당신 혼자 모시고 있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 몰라 멸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묶어놓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당장 시장 바닥으로 아니면 저 여러가지 사무실로 전문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서 자기들의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명 모이는 교회는 백명의 선교사가 자기 생활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명이 모이는 교회는 천명의 선교사가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될 리가 있나요?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돌아오면 성당 안에 붙들어 매어놓고 날마다 미세만 두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가지를 낳는데 우리끼리의 병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내가 매일 접촉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좀 사귀어서 전도하려고 일부러 일부러 뭘 하느냐 하면 경주용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들과 함께 경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지나친 것 같지만 약간 지나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좋은 거예요.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좀 뛸 수 있어요. 그 정신이 좋은 거야.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교회 안에만 붙들려 있으면 누구 만납니까? 사실 옥목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만납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만 만나고 사는데 그렇게 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끼리 서로 여러분이 교제를 나눈 것도 좋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눈 것은 좋지만 계속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이웃에게만 가서는 안 됩니다. 딱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딱 끝까지 가는 것은 특별히 소명받은 자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자기의 젊음을 보금을 위해서 바치기 위하여 히트필드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재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지금 둘로수 성교선이 인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 배가 필리핀에서 성교할 때에 모슬렘 교도가 던진 수류탄에 의해서 아까운 두 소녀가 성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교한 소녀 중에 그 처녀 중에 뉴질랜드에서 온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아나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있는 그의 언니가 자기 동생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기자에게 했습니다. 내가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100%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차례야. 내가 나갈 차례야. 그리고 지금 둘로수 성교선이 와 있어요. 자기 동생 대신 이 특별한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딱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끝까지 가라고 하면 나는 특별한 소명이 없다 하는 변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구촌 시대입니다. 전문 성교사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평신도들도 가방을 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자비랑 성교사들이 세계를 향해서 진군할 때가 드디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딱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둘로수선에 가가지고 옷백에 있는 브릿지부터 저 바다 밑에 있는 엔진 기관실까지 전부 샅샅이 제가 좀 안내를 받으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엔진을 엔진 기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실로 들어가서 큰 기관실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텁텁하고 기름 냄새가 요란한지 몰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온도가 보통 얼마되느냐 했더니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인도양 정도 가면은 아프리카 정도 가면은 40도 내지 50도를 웃도는 온도라고 그래요. 아마 퍽퍽 찌는 거죠. 그런데 그 기관실에서 기름옷을 입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보니 한 70 가까이 돼 보여요.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가서 나하고 사진 하나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 같이 사진을 찍고는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63세라요. 63세예요. 63세인데 그렇게 늙어 보여요. 그런데 그 얼굴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 이비에서 이렇게 기관실에서 일하느냐 물었더니 지금 15년 차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도 지금 와서 이비에 같이 타고 있대요. 여러분 뭐 인생 마지막 그는 목사는 아닙니다.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난 나 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고는 기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딱 끝까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감을 복음을 하느라고 여러분 돈만 잡고 투자하지 말고 돈도 좀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고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조를 해야 보냄 받은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으면 반드시 반드시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보면 나의 삶이 전부 다 복음 증거하는 삶인데 꼭 입을 열고 전해야 합니까 하고 말을 하면서 전하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면 그것이 전도지 꼭 전해야 합니까 하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빛과 소금 노릇을 하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복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자동차의 기름을 점검하듯이 내가 오늘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점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웃 사람이 당신에게 감동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하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감동받기 전에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서로 내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좋은 덕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할 때는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부여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부여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이 부여함을 복차지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교회 내 가족의 구원만으로 주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천국이 당신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실 뿐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그에게 무릎 꿇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는 소리하는 사람 없도록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하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이와 같이 주님에게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빚도 없이 사는 주부라도 좋아요. 이름도 없는 평범한 생활님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물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의 적어도 70% 이상 되는 불신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북한에 있는 내민족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딱 그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토를 믿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듣지 못해 못 믿었습니다 하는 변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한 사람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못 들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하는 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독수리가 모이는 죽음의 골자이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보냄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예수결 골자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묶여서 뭉쳐서 맴돌지 맙시다. 가지 않고 간다고 말하지 맙시다. 입을 열지 않고 전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전하지 않았는데 믿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수년 전에는 교회마다 열광적으로 불렀지만 최근에 와서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만큼 소명감이 아마 식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곡이 너무 불러서 좀 쉬기 위해서 잠깐 방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될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355장 부른바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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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보낸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보내시오 없어서 내가 여기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른바다 다시 한 번 죽음이 죽음이 마누이 오 죽음이 있는 마누이 죽음이 있는 마누이 간 악을 본다 흔들려도 혹은 흐려 닿으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졸음이 보내진 것도 악기 없이 우리 하늘 졸음이 보내진 것도 악기 없이 우리 나 다시 악을 보리라 빈들려도 복불들 가오리라 성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졸음이 보내진 것도 악기 없이 그리리라 졸음이 보내진 것도 악기 없이 그리리라 졸음이 졸음이 영광 어중원세 그리리로 하늘고 멸시 천대 십자가 제자 질 다 오리라 빈들뽀지 빈들뽀지 감사하여 섬기 빈들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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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로 내가 빈들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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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사를 대충 다 외우시죠? 조용히 외우시는 분은 눈을 깐고 조금 천천히 우리 먼저 형제분들이 2절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낸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족감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부른받은 사람, 보낸받은 사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형제분들이 2절을 천천히 눈을 깐고 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부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도 가보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난 것 찾아가서 3회전 2절을 다시 부릅니다. 3회전 2절을 다시 부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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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 몸에 지는 것과 아리로지 흐리리라 할렐루야 3절과 같이 좋은 비용과 너린 원세 주님을 요로 받으소서 날씨 송의 지사하는 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성리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성리리라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낸받은 소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족속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 하나만의 구원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교회 안에 묶여 있어서 우리끼리 즐기고 사는 생활로 만족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가게 하옵소서 그리에서 생명의 셈은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외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